자 둘째날 정확하게 셋째날 출발합니다. 여기는 자전거 길로 자전거 길로 자전거 길로 자전거 길로 끝도 없다 오르막이 자전거 길로 자전거 길로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자전거 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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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타봐야지 한번 못 타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갔는데 어떻게 타려고 이거 풀렸다고요 아니 아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리가 후덜후덜 어? 내 동킹도나 얼마지? 왜 이렇게 짧게 해놨어 이거 어? 둘러가서 끌어 자 보러와 근데 야 지금 아 지금 방어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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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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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